네, 안녕하세요.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입니다. 우리 공주 부여 청양의 시군 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, 꼭 한 말씀만 부탁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국회에서 막 정치인들이 싸우시는 걸 보면요. 여러분, 유권자들께서는 이번 선거에는 정당 이런 거 안 보고 꼭 사람만 뽑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심하시는데 막상 선거 때가 다가오면 이 정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게 되니까 귀가 조금 얇아지시는 것 같아요. 이번에 꼭 여러분께서는 유권자이시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십니다. 일꾼을 잘 뽑으셔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만 보고 뽑겠다고 결심하신 그 결심을 이번 선거에는 꼭 투표로 그렇게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지런함과 성실함에서 세계 제일? 그건 너무했나요? 전국 제일이라고 평가받는 저 박수현에게 여러분, 꼭 이번에는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? 지난 4년 낙선한 기간 중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금강, 국가, 정원, 조선 같은 그런 훌륭한 공약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 박수현이 책임지겠습니다. 저 박수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만큼은 꼭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잘하고 아멘